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아직도 온라인의 습관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분들 언제부터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홀도 비어있고 원위소홀도 차지 안했습니다. 본당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아직도 많고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한 번 이상 받은 분들 다 받았죠. 한 번 이상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방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될 이유가 없어졌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은 아직도 습관이 2년 동안 됐는 분들을 빨리 꺼집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원리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원애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건강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들고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듭니다. 식장인들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시간을 내어서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갑니다. 사업가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이 사업이 확장이 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부동산 문제지요. 부동산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이 좁은 땅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입이 쫙쫙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당하는 집 한 채도 가지지도 못하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이제는 영끌, 빚투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들어 대출을 받고 빚투가 뭐냐. 빚을 내어어라도 투자해서 그렇게 어째 돈 좀 벌어보자. 너도 나도 있는 거 없는 거 빚까지 다 투자해서 내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정권을 사는 그러한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국내 발표를 보면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국내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그렇게 달성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국내 금융업계들이 엄청난 유익을 올렸습니까? 결과적으로 영끌, 빚투. 그래서 이것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영혼을 위한 투자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이 땅의 것에 올인할, 집중할 그러한 새로운 인생이 아니 이 세상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말씀만 남아.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소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국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야지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내가 가장 보물로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사두라가 뭐예요? 생명 살린데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 사람을 살려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의 속계로 인도하는 이 일에 생을 다 들여라, 시간을 다 들여라, 너희 모든 것을 다 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너를 위한 삶이다. 그래서 너를 위한 삶.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윤리를 아는 그날부터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을 위해서 하는 삶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심는 자. 이걸 강조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표현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쉽게 설명을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우리는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현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정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언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 어제 일입니다. 무속인 한지연 씨가 49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법당을 다 철거를 그렇게 하고 오늘 그렇게 이분은 무속인 예배들이고 3분은 본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런 무속 전문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지금 무속인이 뭡니까. 지금 저렇게 빨리빨리 터세요. 저 법당을 다 철거를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저 무속 전도 팀들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언니와 행부와 함께 왔다. 우리 김민숙 전도사님이 무속 담당 전도사님인데 무속인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원래 무속인은 아닙니다. 무속인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 전문사역위원회 위원장 김선환 장노님이 많이 위로하고 후원하고 함께 참여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이 무속인은 누굴 위해 살아요. 악령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귀신이 중학교 때 귀신 들어와서 그렇게 신을 받아가지고 악령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가서 성령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 버리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사동 1장 8절이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적 정인이 되는 삶이에요. 정인되는 삶. 정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여름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지역을 주고 현장을 주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괴기 있으므로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고 보험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운하실 것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영혼 구원 생명 살려 국내외적으로 2, 3, 7, 4, 5천 종족 여기에 반명 맞추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성령 공동체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은 정원하는 삶을 사는 것 전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 절대 구분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어요. 직분도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합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이 예수 내가 가진 예수를 말하지도 않고 말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귀찮다. 그 사람은 다시 영접하시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보면 그냥 불쌍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전하면 저 사람은 영원한 멸망길인데 라는 사명의식이 생겨요. 성령의 사람은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방향의 방향 이런 성령의 방향과 우리가 한 방향이 될 때에 내 삶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영원경 보헌드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이 방향과 완전 운리에서 이루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자리 매겨 마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원을 위한 투자입니다. 7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는 것과 거두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어떤 결실을 기대한다. 그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심었으면 응답을 받게 되고 불평,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한 걸 심어주면 그거 받게 되고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특히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냥 잘못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무슨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뭔가 뭔가를 그냥 받기만 하려는 사람.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원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심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심은 만큼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적인 바보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보통 교만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업신여기다니 나 하나님은 업신여기 이제 없는데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뭐 업신여기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속여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곰 25장의 뭐요? 달란트 비유지요. 어떤 주인이 천국에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갈 때 다른 나라에 가면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다수 달란트 다수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됩니다. 다수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그렇게 나누어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 후에 오랜 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다수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요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다수 달란트 두 달란트 벌은 나이다 다수 달란트 간 사람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네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본전 한 달란트 들고 와서 온갖 변명을 다 합니다. 그 변명이 뭐냐면 주인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변명이에요. 자기 잘못은 없고 주인 주인에게 책임을 증가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마치 어떻게 보냐 하니까 아주 질이 나쁜 구두새나 불로 소득을 원하는 바름치한 그런 인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요 추수할 때 곡식을 마당에 다 늘어놓고 말린 후에 키지를 해가지고 알곡을 모으는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불로 소득자라고 지금 비론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입니다. 기복신앙이죠. 주시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기복 신비주의 뭔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해서 뭔가 봤어 뭔가 느껴져 다 가짜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요 전부 자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모습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은 좀 자기보고 하는 말인데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증가하려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불평 불만 핑계 남에게 모든 것을 증가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잘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알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참을 아십니까 핑계 시크 안되는데 먹어줍니까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겨울은 종아 악하고 겨울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있는 것 한 달란트 뺏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변명에 속지 않습니다.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심지도 않고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이 인정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인기를 얻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성령의 애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보는 게 그게 싫어 남들이 인정 그 자체가 부담돼요. 조용히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면 더 좋겠어 이런 사람 우리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돼 있어요. 평가받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속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평가받게 돼 있어요. 영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상급 문제예요. 구원문제가 아닙니다. 상급 우리는 뭐만 남아있냐 구원은 받았고 이제는 상급 심파만 남아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예비 예수 믿고 피로 받고 승교한 승교자들의 상급하고 죽기 직전에 시크한 우상승파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의 영재받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상급이 상급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사법제도가 있잖아 사법 그런데 세상에 이 사법제도는요 불완전하기 거지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래요. 왜? 죄인들이 만들어서 죄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 많은 한계와 모순이 꽉 그렇게 있지요. 지금 각종 비리에 얼룩져 있는 이 법조인들 기가 막히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미꾸라이처럼 잘 빠져나간다 라고 해서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잘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인간이 만든 법은요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바로 심어야 해요. 올바로 심어야 해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심느냐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면 안되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한다. 안되죠.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서질 서론의 것에 투자해서는 안되고 영원 영원을 위한 투자를 하라. 영원을 위한 투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거의가 다 기복 신앙에 빠져 있어요. 기복 신앙.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 교획이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저 육신의 것만 육신적인 기준에서 육신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 떠들던 로봇 슬림 교회 문 닫았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내가 가봤어요. 크리스탄을 철출해가지고 LA에 어마어마한 전 건물 전체 크리스탄이 유리로 다 막 찍어요. 세계에 조영기 목사부터 역량을 담대교 목사를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복주 입니다. 기복주 자기 사람 중심 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세기 3장 나동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상세기 3장 11장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아 이걸 뭐라 그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교회 안에 있다기서 그 성령을 왜 심는 거 아니 자기를 왜 심는 거예요 자기 우리는 제대로 된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모든 투자를 집중하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성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성교사 교회를 세고 내가 성교안에도 앞장설 것이다 저는 기업에 가서 혹시 예배 드릴 때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 기업이 성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주옵사사 우리가 없지만 개척할 때 성교를 위해 세워졌다 해가지고 지하에 상가 있으면서 한 가정이 한 칸 성교사 파송하자 이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파송하는 성교사는 그렇게 그분들이 성교사들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때 만불 이만불 그렇게 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개척하고 2년 만에 막 파송 해마다 파송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적 성교사로 만들어 파송하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표를 그렇게 보고 그저 눈앞에 닥쳐 누가 부탁을 하면 어쩔수록 진행한 지금까지 성교였어요 그렇다면 본당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직접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피로가 뭔지 채워주고 거기 있는 성교사가 볼 때 정말 제다다운 제다는 한국에 보내서 훈련받아서 다시 파송하는 이런 사실적인 성교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여신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미쳐가지고 말씀에 관심 없고 어떤 정신 물질 시간 투자를 서론에만 한다고 하면 그냥 무너지는 어느 날 다 무너지요 바벨타고 우리는 제대로 된 영혼을 위해 투자를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2, 3, 7, 날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입사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정은되기와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그날이 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은 매일 오고 지구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별에 따라 오게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세계 2, 3, 7, 7, 나라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5천 미동독 종족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관심 방향을 맞춰야 된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무슨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전전건강 이렇게 살아온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었어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의 작품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흉내는 흉내 아무 마음에 감동도 없으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흉내는 될지 몰라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리라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이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있어서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어야 했습니까 바울이 뭐 있어서 했어요 세상적인 서론 그거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로를 다 누굴 통해서 채워주신다 무슨 거기에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 알아서 가위고 세우고 무리기라 세우고 베베 세우고 아멘 무리자 올라 세우고 딱 하나님 하도록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향을 맞추라 그래서 저는 내년 본당 헌낭의 시간표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예원교회 본격적 선교회 열리게 되는데 2022년 예원교회 본당 헌낭의 시간표라고 하면 2023년도 예원교회 237 선교회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본부와 함께 237년 5천 종족을 향해 오린 집중하는데 랩런트들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 지원하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맹실공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선교 하는 교회 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가졌느냐가 아니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긴 직분에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산필라라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자기 맡긴 직분대로 별 관심이 없으면서 그건 말이 안되는 질서야 하나님이신데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선교시대를 위해서 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인들은 정말 이산필라라 오천종족 복음화할 빛의 경제 성교 경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되고 안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그릇이 되면 줄 거고 안되면 안 줄 것이고 그러나 기도 방향은 맞춰야지 랩너들은요 삼성미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랩너들 은약적 도전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냐 확신이냐 얼마나 굳건하게 기도하는 이런 우리 랩너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잡고 우리 연계 모든 신도들 모두 다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서 정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 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가장 풍성히 맺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은 절대 건물입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산을 심는 삶을 살 때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영적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낙심이요 낙심 낙심은 건물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나서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당장 열매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신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는 몇 개 되어있다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꼭 응답 올 때쯤 되면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은혜 받고 있다가 응답 올 때쯤 되면 낙심해버려요 참 신기하고 놀란 것이 뭐냐 꼭 응답의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평생 그래 살아요 특별히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말아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에 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힘 빼기 작전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라 응답 바꾸고 싶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을 열매 맺는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빨리 맺히지 왜 맺혀지지 않느냐 중간에 자꾸 원망하면 여러분 별을 심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별을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춘수할 때가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잡풀들 옆에서 이거 못 자라도록 배가 못 자라도록 얼마나 쓸데없는 벌레들이 공격을 합니까 그걸 농부가 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열매 맺을 기다려야 돼요 왜 자꾸 응답이 뭐냐 왜 조급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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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 속는 겁니다 조급한 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뭘 뿌립니까 계속 가라지 뿌려요 가라지가 뭐예요 불신하니까 의심하게 합니다 염려 걱정 막 집어넣습니다 비교식 막 집어넣습니다 계속 3, 6, 11 막 뿌려 뿌려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고 의심과 조급적을 심어주어서 참된 누림의 삶을 못 살게 해요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법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이런 때 많이 하지만 소액 개인투자자들 이걸 뭐라 그래요 개미투자자 그러죠 개미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어김없이 개미투자자들 왜 그러냐 너무 조급해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좀 벌어보겠다 할 때 주식이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뻥이에요 나중에 주식 거지가 돼 거지 다 날라버리지요 조급해가지고 그 날 순간적으로 팔았다 찾았다 팔았다 어쩌다 되지요 그러다 또 나중에 결국 뭐냐 다 날라버려요 자살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철학이 뭐냐 서두르지 말라 그거래요 서두르지 말라 조급하면 당한다 조급하면 안 되는 뭐든지 그러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 내에 뭔가 나오지 않으면 조급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단기간 내에 영적 조급증에 빠지면 안 돼요 빌리포스 일장기를 보면 사도방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랬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에서 전무 흐무한 응답을 체험하는 정거의 길을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하게 거장으로 불리는 나폴레옹 힐 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놓치고 쉽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라는 책인데 이 내용 이 중에 내용을 보면 1849년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광 이 금광 이 금광 광산에 금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막 금광을 찾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그냥 캘리포니아를 향하여 서부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더비라고 하는 이 청년도 이락천금을 꿈꾸고 그렇게 금광을 샀어요 금광을 사가지고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 하다 결국은 실망을 하고 금광과 함께 그 모든 장비들 엄청나잖아요 그다 처분해버렸어요 이 인수한 사람이 더비가 파고 들어갔던 곳에 겨우 1m 더 팠더니 금이 막 쏟아져버렸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더비가 크게 후회했지만 여기서 황금보다 더 기운을 얻었다고 해요 그 경험을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생명 보험회사의 셀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큰 교훈이 자기가 됐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m 철학이라고 1m 철학을 자기가 세웠어요 1m 철학 목표한 고객이 노라고 말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고객이 거절 바로 그 뒤에는 1m 뒤에 내가 놓친 금광 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1m 철학을 바탕으로 연평균 100만 불 100만 달러 우리나라 10억이 되죠 연평균 그래서 전설의 셀즈맨으로 성공을 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1m 철학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해서는 안된다 라는 강조였어요 사단은 우리가 응답 1m 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온갖 공격을 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심조지 지속으로 영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떼어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흔들리지 마 노래는 잘 부른다 낙심하지 흔들리지 그래서 그래서 장로는 이걸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사회장에서 내가 나갔는데 낙심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조합사서 이걸 그대로 기도한다 하더라고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영계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지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 되기하여 조합사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하여 조합사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1매다 신앙 가지고 응답하는 그 시간까지 절대 불신앙 하지 말고 기다리며 응답을 바꿔야만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조합사서 2, 3절날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구원에 가장 앞장서는 전도자들이 되기하여 조합사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